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2025 생명과학2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벌써 이제 꽤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생명과학1 연간 커리큘럼을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영상을 올렸다고. 근데 꽤 많은 생명과학2 응시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왜 생2 연간 커리큘럼은 없습니까. 많이 요청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요거 생명과학2 연간 커리큘럼도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2025 수능용이다. 생명과학2 커리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변화가 원래 3개 수환 강의만 하려고 했었어. 근데 요것도 뭐 완전히 새롭게 찍는 건 아니고 기존 강의에서 업데이트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의고사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2 지금 강의 듣고 교재 구입하고 막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생명과학2 시작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요청을 좀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 모의고사라도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요청이 많아서 그거의 요구에 부흥하고자 선생님이 긴급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원래 3개 수환만 있었는데 이렇게 짠 두 가지가 모의고사가 추가가 됩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섬세한 개념&스킬 완성반은요. 요거는 이제 원래 기존 강의입니다. 기존 강의에다가 분량이 엄청 많아요. 기존 강의에다가 일부 최신 기출 문제에 맞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수준도 아니고 완전 새로 찍는 것도 아니고 업데이트 수준으로 요거를 유지하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섬세한 개념&스킬 완성반은 모든 교과 개념, 다섯 가지 교과서가 있어요. 생명과학2에. 교과 개념 다 집어넣고 고난도 추론용, 빨리 풀 수 있는 스킬. 요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신용으로는 차고 넘쳐요. 그리고 수능용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강의입니다. 기존에 있는 강의이긴 했지만 최근 수능 경향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용 대비로도 정말 최고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강평 이런 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1등급 받았어요. 만점 받았어요. 그런 친구들도 쭉 수강평 올려놓고 그랬어요. 손색이 없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과 스킬을 해주고 더불어 여기에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문제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섬계수환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건 기존 강의입니다. 거기에다가 강의 업데이트를 좀 했고 교재는 표지도 좀 바꾸고요. 자 일부 좀 보강 좀 해가지고 내가 리뉴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좀 업데이트가 된 그런 강의로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메인 강의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다가 긴급 요 두 가지 모의고사를 집어넣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전부 다 내신용이 아니고 다 수능용이죠. 자 먼저 개념용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1에서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했었고 예전부터 했었는데 생명과학 2에 요거를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7월 달에 출시 계획으로 준비를 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래도 경향 한번 보고 만들어서 선보이려고 합니다. 18회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개념용 모의고사는 수능 문제가 생명과학 2도 개념용 교과 개념 정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1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고난도 추론용 예를 들어 코돈 추론이나 하디바인 계산이라든지 염기 조성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건 추론용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그게 6문제가 나온다고. 개념용 14문제만 훈련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형식은 모의고사 형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목표가 뭐냐. 14문제만 여러분들이 잡고 나머지 6문제를 쉬운 거 추론용 중에 하나라도 풀거나 또는 찍어서 맞춰도 이 정도 14문제에서 15, 16문제까지만 잡으면 3등급 이상, 2등급 이 정도까지 가능해져요. 3등급은 확보가 충분히 되고 그래서 3등급을 먼저 확보하는 것 개념용 모의고사를 잡고 자, 두 번째 개념용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잡아내야 돼. 실수 없이 거기다 이 14문제를 10분 이내 뭐 8분, 7분 이내로 풀어도 좋아요. 그러게 되면은 20분 이상의 시간이 확보가 된다고 어려운 추론용을 잡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성 좋습니다. 이거는 모든 문제 백호 연구실 자체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출문제 베이스로 해서 살짝살짝 변형을 하는 거고 재조합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구실 자체 제작으로 선보일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통합형 모의고사 고기에 있는 개념형 모의고사 그 문제들도 살리긴 하지만 조금씩 다 변형을 해요. 낯설어 보이게끔 다 재조합을 할 겁니다. 알겠죠? 7월에 선보일 거고 그리고 20문제 수능 형식으로 20문제 정규 완성형 모의고사 그거는 8월, 9월, 10월에 준비가 될 텐데 토탈 5회짜리고요. 퀄 모의고사입니다. 이 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메가스터디에서 브랜드를 퀄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백호연구실 자체 제작이 아닌 메가스터디 제작한 퀄 모의고사를 활용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직접 만들면 참 좋겠지만 아다시피 생명과학 1 문제만 들고 컨텐츠 하기가 너무 벅차요. 워낙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 1 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이 하나라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양해 좀 해주시고 생명과학 2는 고난도 출원형까지 들어간 20문제 완성형 모의고사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메가스터디 퀄 모의고사를 한번 검토를 쭉 해봤거든요. 수준이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회 분량 그리고 특히 퀄 모의고사 직접 저희가 문제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요청을 좀 해가지고 조금 방향을 좀 잡아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퀄 모의고사를 활용할 거고요. 요게 언제 구체적 시기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공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기존의 섬계스완 강의에다가 저희가 만드는 개념형 모의고사 18회 그리고 메가스터디 퀄 모의고사 요걸 해가지고 연간 커리큘럼을 그래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요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연간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능 생명과학 2를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가이드 살짝 좀 더 할까 합니다. 간략하게 자 2024 수능 생명과학 2 분석과 전략인데요. 요거는 내가 지난번에 수능 해설하면서 총평으로 좀 요거를 언급을 했어요. 따로 퀘스트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고걸 다시 한번 중요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2024 수능, 즉 23년 11월 16일 날 봤던 그 수능 생명과학 2는 예년, 즉 작년, 재작년 그 전과 비교해서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수능 생명과학 2는 내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개념형 14문제, 추론형 6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 수능도 이런 구성으로 나왔고 개념형이 됐건 추론형이 됐건 요 경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희한하게 생툴은 이 경향 변화가 없어요. 원은 계속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변화가 있거든요. 툴은 그 변화를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개정되고 난 다음에 2, 1학년도부터 2, 1, 2, 2, 3, 2, 4, 4년 동안 계속 경향, 유형, 요게 변화가 없다 이거야. 자, 경향은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난이도는 전년도에 비해 쉬워졌습니다. 이거는 다 알다시피 정부에서 23년 6월에 교육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을 발표를 해요. 수능. 자, 그리고 그래서 쉬워진 것도 있고 이것부터 더 투과목에서 중요한 요인은 서울대가 최고 대학이잖아요. 수능 투과목 필수 응시 이 조건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해제시켜버립니다. 서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굳이 투과목에 얽매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어려운데. 그래서 원으로 대거 이탈을 해요. 이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과목 하는 친구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이탈해버리니까 상위권도 일부 남아있겠지만 소신을 갖고 있는 중위권이나 하위권 애들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평가원에서 보기에 응시생 수준이 조금 떨어졌다 판단해가지고 쉽게 낸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킬러 배제 정책도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냈다고. 그래서 경향은 비슷했지만 더 쉬워졌다. 지난번 수능이. 특히 쉬워진 게 추론용 6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더 쉬워집니다. 개념용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개념용은 원래 쉬우니까. 그런데 추론용 최고란도를 조금 더 낮췄다 이거지. 한 2문제 정도를.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투가 쉬워졌으니까 만약에 응시생 집단의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면 평균이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면 등급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점수 싸움이 심해져야 되는데 웬걸? 지난번 수능 상대평가 점수가 오히려 더 유리해집니다. 쉽게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야? 응시생들의 학습량이 적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소실을 갖고 있는 상위권들도 있고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학습량이 적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평균이 떨어지니까 등급컷도 떨어지고 그리고 평균이 떨어지니까 표준점수 등이 높아집니다. 자, 2, 3 생투와 지난번 2, 4 생투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2, 3보다 2, 4가 한 두 문제 정도 더 쉬워졌다 그랬잖아. 근데 1등급컷이 비슷하다고. 45, 45 쉬워졌으니까 이 추론점수 2문제랑 쉬워졌다고 그러면 이게 47, 48, 심지어 50까지 올라가도 그 정도까지 예상됐을 만한 그런 난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비슷했다고. 2등급 더 낮아지고 3등급은 더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만점표준점수가 71에서 73 더 올라갔다고 분명히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과 비교하면 더욱 이게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어? 2과목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좋은 등급 따기 쉽네 표준점수 유리하네 생투 꿀과목이네 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능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하하시기 바래요. 왜 그러느냐 일단 생투 특성이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처음 배운 과목이라 이거 생소한 내용도 많고 어려워. 그리고 이게 마냥 쉬운 게 아니에요. 약간 쉬워졌다 뿐이지 여전히 고난도 추론용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가계도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추론용 코돈 추론이나 하디바인 같은 건 여전히 어렵다고. 섣불리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결정적인 게 다른 투도 마찬가지지만 원과목에 비해서 응시생이 소수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일부 외부 요인이 조금만 들어와도 금방 아주 심하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점수들이 그럴 수 있는 과목이다는 얘기야. 보면 원과목에 비해서 특히 생원, 지원이 좀 인원수가 많은데 14만 7천, 15만 6천이잖아. 투과목, 생투가 제일 많아요. 5천 5백이라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 그러면 이 투과목의 일부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유입되는 순간 몇백 명만 들어와도 확 바뀔 수 있어요. 등급컷. 1등급, 2등급컷이 막 바뀔 수 있다고. 표점도 막 바뀔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2호 수능 난이도와 점수는 예측 불가입니다. 생투가 꿀과목이다라는 그런 소문 듣고 요행을 바라고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내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명과학 2를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생명과학 2를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투에 대한 확실한 소실을 갖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소실은 뭐냐? 나 생투 조금 공부해봤는데 할만해. 재미있어. 원리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재미가 좀 있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나 자신 있어. 만점 자신 있어. 한두 개 틀리는 거 정도로 나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확실한 소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꿀과목이다라는 소문 듣고 섣불리 요행바라고 이 생투를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는 좀 강조해 주고 싶었어.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2 연간 커리큐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